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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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게임방송 전화할게 얘들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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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도 좀 바꿔야 되고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잠만 잠만 기다려봐라 이 얼마만의 게임 방송입니까 정말로 재밌겠군요 마우스 켰는데 왜 안되지 잠만 뭐야 마우스 꼈는디 왜 안되노 어 됐다 됐다 이건 무슨 게임들이길래 이렇게 다운받아 놨니 아 제가 준비 좀 해놨습니다 어 그래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와 바이크 존나 타고 싶다 가자 게임 이름이 뭐예요? 20 미닛 20 미닛 틸던 20 미닛 틸던 와 3300원 완전 가성비 지리는 혜자 게임 바로 해줄게 바로 해줄게 오늘 바이크 못타 날씨가 꼬리꼬리 한디 비올 것 같은데 아침 11시에 비잡혀있네요 아니야 11시에 비 안와 비 안와 오늘 오전 60% 오후 60%네 네 오전 11시에 60% 오라고 하더라고요 습도 지리네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가 있고 서울 낮에 최고온도는 30도 뭐야 야 그러면 인천 쪽은 비가 안온다는 얘기야 장마도 없고 우울하겠구만 우울하겠구만 비빔아 너 채팅 좀 쳐라 풍선 좀 그만 쏘고 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노래하는 컷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20 minute till then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20분을 버티는 그러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어떤 그 로그라이크 류의 게임 같고요 어 기존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던 게임 바로 뱀파이어 서바이벌의 아류작일지 아니면 정신적 계승작일지 아니면 정신적 계승작일지 차세대 게임일지는 한번 제가 찍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에서는 약 3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한글은 안한글입니다 조금 아쉽지요? 그러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minute till then 파킹 플레이 주인공이군요 리벌벌 리벌버를 쓰고 있는 이 허연머리를 한 개새끼 이 새끼 이름은 어 샤나 샤나 샤나입니다 샤나 샤나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킹 샤나 스탠다드 모드 퀵 플레이 모드 스탠다드가 20분 퀵 플레이는 10분 어 2배속인지 그냥 기본으로 할 것인지 저는 기본으로 예 기본으로 맛을 좀 보도록 하겄습니다 스탠다드 모드 렛츠게릿 어 오 내가 직접 써야되네 잠깐만 레프트 클릭 홀드 어 이렇게 오 홀드 쉣 무슨 문어괴물이 나한테 들라드네 근데 뱀파이어 서바이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 저 스피디한 맛도 있고 직관성이 아주 뛰어나고 뱀파이어 서바이벌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총알이 날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수사체들이 어어 어어 위에 상단에는 에이치파 에이치파 그리고 어 레벨 레벨 이렇게 그냥 직관성이 좀 있네 어 좋아 이거 이제 경험치 같애요 그죠 알맹이들이 경험치 경험치는 야금야금 야아아 레벨이 나아 나아 아아 아아 라이트 웨펀스 라이프야 예아 이거 해석해 이거 해명해 라이트 웨펄너링 이거 해명해 이거 해명해 마법의 마법의 당금을 소환합니다 근처에 있는 적으로 예 유도되는 마법의 당금이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응 마법의 대거는 어 당신의 총알과 같은 데미지를 줍니다 라는 것 같습니다 으음 그러니까 무기가 칼로 바뀐다는 거야? 너 일로와 너 여기 앞에 앉아서 해 아니 아니 풀려서 만들어야 해 그러니까 그 전만한 대거가 나타나서 어 때려준대요 이렇게 성지 칼리버를 날려서 예 총이랑 상관없고 총은 따르고 아 총 따 그럼 투사차가 두개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거 아 퀵 핸드 이거는 이제 재장전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리고 파이어레이트가 뭐예요 파이어레이트 네 총알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나가는 그 갯수가 이게 초당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간다 탄속이 빨라진다 어 그렇지 아 고르는 거군요 드라건 아그 네 용의 알이죠 이거는 저기 아바타 소환하는 것 같은데 그치 용의 알인데 어 이거 3분 뒤에 부하하는 것 같은데 용가리를 뭐 소환하는 건가요 이거 홀리 팍킹 왕귀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레어 네 비전레인지 그니까 형의 시야가 늘어납니다 25% 아 멀리 볼 수 있죠 멀리 볼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고 모든 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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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 없이 당신이 비전레인지 없이 5데미지 2초간 5데미지를 준다 뭔 소린지 모르겠고요 일단 저는 매직 렌즈 네 매직 렌즈를 소환합니다 네 당신의 총알 속도 총알 총알 크기가 30% 올라가는 건가요 음 그리고 보너스로 당신의 소환수 데미지가 증가한답니다 네 왕귀 가자 네 그 옆에는 뭐예요 이거 진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 진화하는 거 같은데 네 어 홀리 F**king 일단 저 알을 좀 키워야 됩니다 3분 뒤에 지금 19분 9초에 먹었기 때문에 잠깐만 소리 좀 키울게 네 16분 9초에 부활하겠죠 네 3분만 버티세요 3분 버티는 거 저거 밥이지 근데 또 새로운 애들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럼요 어 오 뭐야 방금 뭔가요 어 나무 뭐야 나무한테 한 대 맞았더니 아니 아니 피 풀 피해야죠 풀 피해야죠 방금 뭐 터졌는데 왜 안 쏩니까 레벨하려고 레벨하려고 또 생겼어요 저거 두번째 게 이속 20% 탄소 5% 그리고 이게 아까 드래곤 다음 거죠 에이지드 드래곤 당신의 용가리가 어 팔 데미지 팔 데미지 오르고 60초 60초 어 매일 60초보다 팔 데미지가 오른다고 이것도 왕기네 용가리도 왕기네 왕기 왕기할래 스택 쌓아가지고 그냥 용을 졸라 세게 하는 거네 그렇지 어 저게 터지는 거네 아 지리는데 일단 여러분 아류작은 아니야 뱀파이어 서바이벌에 비해서 나한테 한글을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니까 왜 씨발놈들이 한국 무시하지 제작자가 제작자 미친놈들 왜 자꾸 요즘 한국어를 안 만드는 거야 13개 국어가 지원을 하는데 그니까 왜 한국만 차별해 씨발놈이 헤이 파킹 코리안 예 예? 파킹 코리안이라뇨 헤헤 쏘십시오 어차피 총알 또 뭐하나 아닙니까 야 이 멍청아 쏠때는 달리기가 느려져요 말각장소리를 하고 있어 너무 많은데 정리를 좀 해야될 거 아니에요 옆에 자꾸 순수 더 네가 별만으로 계속 몰려오는데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딜루스 나지 않습니까 친구 아까부터 계속 쌌으면 지금 한 15마리 잡았겠다 계속 쌓이잖아요 화면은 딜덧습니다 오징어로 아니야 이건 버티는 게임이야 아 용 언제 나와 16분 9초에 나옵니다 1분 15초 더 버텨야됩니다 그렇지 오케이 자 용 안나왔죠 파워샨 아까 나왔죠 소환 형도 괜찮고 형 일단 평딜을 형은 소환수 위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소환수 위주로 그럼 첫번째가 먹어야죠 메시키는 이건 재장전속도 올라가는 거잖아 아니 이거 공속 공속 아 25%면 빠르네요 파워샷 이건 그냥 총알 데미지 25% 증가 넉백 20% 정말 감사합니다 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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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번 1번으로 가시죠 이거? 네 이거 소환이잖아요 형 옆에 이제 당금이 따라 당기면서 네 때려주죠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와와와와와 데미지 지른다 네 당금 하난데 우와 시발 뭐야 이거 깍총을 쓸 필요가 없네 개지르네 피지컬이 형은 피지컬이 안되기 때문에 소환수들이 때려줘 소환수들이 자동으로 때려주는 요런 아이템이 좋습니다 아이 당금 뭐야 존나 세네 우하 오 오 다 잡았네 뭐지 포스다 자 용가리 나오기 30초 전 용가리? 이렇다 홀리 실드 이거 뭔가 수비템인것 같고 테이크 에임 공속 빨라지는데 커지는게 줄어든다 네. 이건 평타 데미지. 이거 비전 레인지. 더블 샷? 아 총알 두 발, 예. 프로젝타일 총알이 한 개 더 나가는 대신에 이제 데미지가 10% 주네요. 그리고 단이 많이 퍼진다, 이 말이. 글레어 이거 먹고 시야 좀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늘어놨죠, 시야, 발자. 어, 좋다, 좋다.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네, 이거 나옵니다, 이제. 어, 나 이거 20분 버티는 거 아니야, 이거? 왜. 5, 4. 피가 닳았는데. 피 안 닳아. 용 떴어. 어디야? 내 옆에 용 떴어어. 잠깐만, 뭐하지? 파이로 메이지. 이거 ㅈㄴ 쎄 보이는데 뭔가? 이거 불태우면 다운 데미지. 50% 경이 나오는데. 잠깐만 이건 뭐야? 이건 뭔데? 아니 더 레어템이 뜨면 이렇게 표식 붙은 거 아니야? 두번째 샷? 표식 넣네요? 응 봐봐 여기 넣은 게 봐봐 옆으로 봐봐 아 흰색이라서 흰색이니까 일렉트로 가자 근처에 저기 22 데미지 주는데 번기 두 번째 샷마다 번기를 쏴서 22 데미지 총알을 쏴야 돼 이거는 두 번 쏠때마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 용 세다 와 용 지린다 와 홀리씨 박스는 저거 따라했네 에이 이거 따라했네 샤나 스페셜 라이즈 이거는 이제 샤나라는 캐릭터에 부과된 네 테이크 네 테이크 먹죠 가져간다 떠난다 가져간다 이게 뭔데? 트리플 트리플 더 이펙트 온 더 닉스트 어플 뭐 어플 여는 거 같은데요? 스페셜 라이즈? 모르겠어요 먹어요 주면 먹어야죠 뭐야 어 주네 와 화염됨이 지린다 왕기 캐릭터 좋아해요 아 다음 먹는 업그레이드가 3배로 적용된다는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3배로 된대요 드래곤본 가야죠? 드래곤본 와 와 딜즈음템을 좀 먹을 필요가 있다 요 말인 것 같아요 와 딜즈음템을 좀 먹을 필요가 있다 요 말인 것 같아요 아 근데 보면은 저기 단검 단검 계승템이거든요 이건 용가리 계승템 이거 용가리 계승템 트레인드 드래곤 이거는 단검 계승템 근데 보면은 두 개가 있잖아요 종류가 어 지금 형이 보세요 여기 용가리 올려보세요 오른쪽만 근데 밑에 밑에 여기 용가리 알 먹었잖아 알 둘 중 한 개를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나 얘나? 네 아 근데 왼쪽으로 먹었는데 이걸 아까 먹었잖아요 어 오른쪽으로도 먹을 수 있네요 그러면? 두 마리? 두 개를 다 먹어야 되어야 되는 건가? 뭐지? 아 존나 불친절하네 게임 근데 옵션 옵션을 읽어봤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강해지는 것 같긴 해요 놀아 뭐야 뭐야? 자기장 자기장 아 이거 또 따라했네 뱀서 따라했어 오? 일렉트로 버그? 아까 그거다 번개 템 다음 오 그 전기 전기 전기벌레가 때려주는 것 같아요 전기벌레 나왔네요 저기 번개 치네 번개 치네 이거 뭐 스페이스로 그런거 없어요? 대시같은거? 어 필필필필! 갔다 이거 아 씨발 ㅈㄴ하랬다 내가 몇분 버텼어? 형이요? 어 5분 33초? 예 ㅈㄴ 빡세다 try again try again 너 한판 해봐 같이 해 지랄한다 이 씨발 놈 맥클이야? 맥클이야? 자바야 될거 아니에요 지랄을 한다 한 대씩 안 해 쏘는거봐 뭐 되는 것마냐 아니 자바야 될거 아니에요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개질이는데요? 데미지 못해요 개질이는데요? 아 아니 벌써 이.. 더블샷 쐈다 체력이고 파이로 메이저 아까 버디어놓고 킥했는데 필요없어요? 필요없어요 더블샷 갑니다 상남자 스타일로 가를거야? 그럼요 저는 총으로 쏴죽일거에요 소모 소모 근데 총알이 조금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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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는거다 데미지 맞나 그건 안돼요? 무조건 해줄게 부터 랄프 총알로 버틴다고 지랄병하더니 못하죠 큰일나고 헤이스트 이속 테이크인 좋다 한쪽을 모아주는거네 탄소 빨라지는건데 아무 쓸모없고요 바로 이속 갈게요 무빙을 쳐야되기 때문에 이속 좋아해요 오 달린다 너무 많이 오는데요? 소환수가 이럴땐 좋아요 딜로스날 때는 딜로스날 때는 지랄을 소환수가 때려주기 때문에 지랄을 지랄을 아 근데 이 빌드에서 좋은게 먼저 아세요? 왜? 보스를 빨리 잡아요 지랄을 점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형 보스한테 죽었죠? 응 그거 소환수가 보스를 안때려서 그런거 아니에요 초반이 좀 힘들지만 이게 좀 강해진다면 나중에는 좋지 않을까요? 그치 맞다 뭐야 이거 고스트프렌드 유령? 유령친구? 유령친구가 피어싱 몰래 피어싱이 뭐에요? 관통 관통하는 총알을 싸가지고 22 데미지로 준다 그런거 필요없고요 바로 공석 갑니다 바로 공석 갈게요 냐 이야 와 좀 쎄졌다 음 근데 좀 망한거 같은데요 벌써 그니까 네 장전속도가 너무 길어요 이거 뭐야 이거 클릭을 하고 있으면 돼 아, 나무도 패지네. 클릭을 하고 있으면 한다. 저 클릭하고 있어요. 경주 좀 못고요. 일단 레벨업 빨리 해야 돼요. 빅샷? 하나 더 가면 야무지겠어? 총알 사이즈가 1.5백이 늘어나네. 해봐 해봐 해봐. 일단 스플린 더 이것도 한번 볼게요. 3마리 잡으면은... 터진다고요? 빅샷. 아, 3마리를 잡았을 때 터진다. 그 3마리가 터지는 거야. 터지면서 총알을 흩뿌린다는 거야. ㅈㄴ 쓰레기라는 거지. 빅샷 갈게요. 빅샷 가봐. 빅샷. 아, 근데 공성도 내려가는데. 그래도 빅샷 갑니다. 뭐야? 이게 커진 거예요? 1.5배라며. 푹. 푹. 1.5배라며. 푹. 푹. 아, 기다리세요. 형 5분 버텨죠? 5분? 5분 오케이. 100. 너는 게임을 내가 한 걸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인포메이션이 많잖아. 에이. 푹. 적어도 8분은 버텨야지. 스프린 더 봐요. 뒤에서 쏜다고요? 총알이 뒤에서 나가는 건가? 아니면 한 발씩 쏘는 건가? 이렇게? 분위기인가요? 앞뒤로 쏜다는 얘기지. 블레이징 스피드. 이속 10% 증가. 근처에 적이 있을 때 달리고. 일단 이거 생존템인 것 같고요. 라이트 볼리. 총알 한 개 늘어가고. 야, 이걸로 가야겠다. 이걸로 가야겠어요. 근데 이게 좀 좋아 보이는데, 흰색이라서? 해봐. 바로 갈게요. 바로 악킨보 갑니다. 맞네, 악킨보네. 악킨보 갈게요. 앞뒤네, 앞뒤로. 앞뒤로. 저는 총알이 뒤통수에서 나가요. 전화 쓸모없는데요, 근데? 뒤에서 적이 안 오기 때문에 뒤로 총알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 보스 왔다. 너무 더디다, 이거. 근데 벌써 5분 버텼는데 레벨업이 많이 안 됐네요. 형의 비행에서, 맞죠? 피해 죽어요. 됐어. 우와. 리퍼라운드? 어, 관통. 관통 가야지. 관통에다 총알 데미지. 관통 무조건 가야지. 자석은 아이템 끌어오는 건데, 이건 약간 파밍용템인 것 같고, 이거 흰색깔 형 말대로. 관통 조제해야지. 뭐, 거기 때문에. 아까 먹었던 거 그거네. 파워샷 마지막 단계네. 아, 그거네. 제가 이것도 먹었고, 아니, 이걸 안 먹었네. 이거 3개를 먹었잖아요, 지금. 빅샷이랑 이렇게 3개. 네. 이거까지 먹으면 되지나? 그게 뭔가 얼락이 된다, 이거야. 갑니다. 그 뱀파이어 서바이벌처럼. 와, 관통 지렸다. 지렸다. 오, 관통 나오면 좀 세지네. 에이, 관통이 이렇게 크다고? 와, 녹는다, 녹아. 와, 아이스크림이네. 달달하다. 와. 체력쟁가. 하이로. 쫄다고. 오케이, 퀵핸드. 장전 속도가 올라가야죠, 저는. 총만 쓰니까. 바로 갈게요. 얼락을 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4개 다 먹어가지고. 아, 빠르던데. 아, 빠르던데. 바로 먹을게요. 샤나. 아센션. 3할로피스. 근처에 업그레이드. 고를 수 있는 3개. 맞다. 줘. 줘봐.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줘봐. 오? 할로피스. 아까 그거다. 방금 먹은 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3개를 먹으면은 뭐가 생기는 건가? 뭔 말이야? 오? 고무탄. 튕기는 거. 팅팅팅팅팅. 오? 고무탄.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관통이 있는데 고무탄까지 있으면은 오히려 좋죠. 관통이 한 번 되면 총알이 사라져. 아니지. 관통이 저거를 먹어버리면 튕기는 것만 돼서 안 좋은 거야, 저거는. 아, 바로 할게. 바로 할게. 해봐. 해봐. 내말 만나. 네 말 해만나. 관통 안 되죠?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잘 되는데요? 관통. 벽에다가 싸야지. 너무 좋은데. 아, 개쓰레기인데? 너무 좋은데요? 개쓰레기인데요? 바로 너무 좋은데요? 개쓰레기인데요? 솔직히 먹고 놓고 개우개하고 있죠? 바로 관통되는데요? 바로 관통되는데요? 벽이 없는데요? 벽이 없는데요? 벽이 없는데요? 어디서. 몬스터가 벽인데요? 아닌데요? 날라가는데요, 관통. 아닌데요? 안 좋은데? 개쓰레기인데요? 안 좋은데요? 몬스터가 없어요. 잡을 게 없어요. 너무 지려가지고. 보습나무 끝이야. 테이크인. 총알 모아주고. 이번에 다 쓰레기다. 팬파이어 이거 지렸다. 열 번 쏘면은 원으로. 너 아까 이거 먹었잖아. 이거 저거요. 너 아까 이거 먹었잖아. 네. 이거 다 모으면은. 월락이 되는 거예요? 응. 이거 데스파이어예요. 이 새끼 이제야 알았네. 이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열 번 쏘면은. 쉿. 전 바로 가야죠 이거. 5번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써볼게요. 열 번. 이야 이거거든요. 야 이거에요 이거. 둥글레샷 별로 의미 없죠? 둥글레샷 지리죠? 둥글레샷 의미 없어요. 산만 보고 있는데 다 죽여주죠. 의미 없어요. 빽빽 돌면서 쏘지만. 별로 의미 없어요. 맞지도 않아요. 개질이죠? 안좋아요. 몬스터가 없죠? 예 쓰레기에요. 몹이 없어가지고 잡을게 없죠? 아닙니다. 벌써 경험 없이 지금. 아니죠. 이거 먹으면 또 레벨업 하죠 또? 아니죠. 종이슨 보스 나오죠? 보스 등장 5분 등장. 보스 나오면 바로 점사에서 죽여버리죠.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해봐 해봐. 피해주죠. 피해주고 존나 쏘죠. 아니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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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들죠 달라들죠 달라들면서 죽죠. 바로 피하죠. 무리하면사게 참았죠. 무리하면사게 참았죠. 총알선 넘어갔죠. 또 피하죠 피하죠. 아 점사 맞았죠. 레벨업에 참았는다. 레벨업 했죠 레벨업 했죠. 블레이징 스피드. 이속. 맞죠? 맞죠? 시즈부터 실었죠. 못하죠. 33% 확률로. 시즈부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못하죠. 33% 확률로 총알을 소모 안하죠. 총알 소모 안하려봤자 의미 없죠. 33%? 근데 가만히 있을 때에요. 이거는 저랑 안맞아요. 안맞죠. 이동해야 되니까 안맞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블레이징 스피드 가죠. 블레이징 스피드. 이속 높아받자 필요없죠. 바로 이속 올리죠. 이속 높아받자 필요없죠. 이속 높아받자 필요없죠. 이속 높아받자 필요없죠. 이속 높아받자 필요없죠. 뭐야. 이게 방금 그 아이템에 들어가 있는거에요. 아 이속? 이속 두개 먹었을 때. 데미지 주는거까지 포함되서. 잡았죠? 잡았죠? 복수 잡아버렸죠? 뭐 나왔죠? 톰. 톰이 뭐에요. 톰? 톰크루즈. 그렇죠. 톰크루즈. 또는 고양이잖아요. 책이에요. 책. 이게 그거네. 디버프도 있으면서 버프도 있는. 약간 등가교환 아이템. 체력 1을 깎고 공속을 깎고. 데미지를 졸라게 올릴 것이냐. 아니면 이건 소환수죠. 소환수 아니 그냥. 걷을 또 볼 필요도 없어요. 이속. 피 1을 깎고 이속 50%를 걷을 것이냐. 저는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 할게요. 이속 개 빨라지겠네. 피 1칸. 이 정도면 괜찮거든요. 저는 근데. 이것까지 읽고 싶진 않은데. 네. 바로 총권자로 갈게요. 뭔데 그건? 데미지 50%요. 총알 사이즈가 2배가 됐는데. 뭘 깎는데. 뭘 깎는데. 체력 1이랑. 공속 25%. 해봐. 바로 이거 해야죠. 우와. 우와. 촌낙하다. 촌낙하다. 이야. 이야. 근데 이거 땅 언제 생기죠? 언제 나갈 수 있죠? 나무를 없애봐. 나무가 없어지네. 나무가 없어지네. 나무가 이거 안 없어지는데요. 어. 나무 누구가 없어졌다. 없어졌다. 뭐야. 어. 왜. 원거리. 으에에에에에. 원거리가 나오네. 어. 졸았어요. 원거리는 거 잡아야 돼요? 아니 이거 피스를 먹어놓으면 뭐가 좋냐면 형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뭔데? 아. 다음판 할 때? 네. 라이트샷. 이게 이거랑 이거랑 좀.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라이트 블랙 갈게요. 에이. 자석을 가가지고 경험치를 빨리 먹었어야지. 멍청한 놈아. 아. 어차피 주거리 좀 있으면. 다음판을 위해서 내가. 형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먹은 게 뭔데? 아. 세 개 먹으면 오라 같은 거 생긴데요. 아까 그 파일로 제가 했던 거. 유물 같은 거 세 개 나오는 거. 레벨을 세 번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피스들이 무조건 나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빨리 알 것 같은데 그럼. 찢었다. 이거 시즈 안 하고요. 어. 총알 한 번 더 늘어난다. 미쳤다. 데미지 줄어도 돼. 많이 올렸어요 지금. 데미지 줄어도 돼. 줄어도 돼. 30 몇인데? 턴신레이드 갑니다. 25% 줄어요. 하지만 총알이 한 발 더 나간다면. 대박. 3발 탄으로 쏜다면. 네 발인가요? 세 발 아닌가요? 네 발이다. 세 발인가? 어. 제발 제발. 샷건이네. 이미 샷건 됐어요 지금. 이게 리볼버가 아니에요 이게. 이게 리볼버에요 이게. 근데 피는 어떻게 채우나요 이거? 피도 아이템이 나오겠지. 어. 안 죽어? 어. 아이고. 이걸 처맞죠. 어. 나무가 피 주나? 총알 존나 카네 근데. 나 한 대만 죽는데 이제. 오지마봐 오지마봐. 못 버티죠. 오지마봐 오지마봐. 왜 그렇게 하고 일단. 테이크는 필요 없고요. 스플린터. 이거 먹으면 네 개 다 먹는 건데요. 대박. 이거 뭐지? 장전 속도에 총알 두 발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못 참을 것 같은데요 저. 아니지. 첫 번째 거 가야지. 얼락을 풀어야지. 아니 이거 네 개 대. 뭐 주는데요 이게. 얼락을 풀어봐. 리볼도 할 수 있네. 풀어볼게요 일단. 형 말대로. 히히히히히 뭐 없죠? 세발마다 이거 도탄 되죠? 도탄 되죠? 총알 세발만? 어 그런 애들 죽으니까 총알 또. 총알 세발만으로 지금. 저거 되죠? 아 이 능력을 얻게 된 거야? 아니 방금 먹은 아이템이 그 효과인가 봐요. 뭐 3 뭐라고 했어요. 적이 죽어. 얼락된다고 하는 건 뭐야. 나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 다음 레벨업 때 뭔가 얼락이 된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레벨업 돼. 아 이거 엉거리 좀. 물 때리네. 아니 이. 경험치들이 총알 같아서 피하려고 그러는 애기에서. 이걸 했고요. 이거 이거. 이거 세 개를 먹어야지. 뭐 생긴대요. 오라만. 방금 아까 먹고 싶었던 거 생겼죠? 두 개 다 닫았어요. 피스. 이거 뭐 먹고 가있는데. 해봐. 이거요? 근데 이것도 먹고 싶은데요. 하지마. 알겠어요 그럼 이걸로 할게요. 할로피스 세 개 먹을게요. 페리로피스. 죽어도 그만이에요. 이거 뭐 안나오나요 이 게임. 이거 보스 같은 게 안나오네요. 아까 박스 주는 거. 아니지 5분만 나오지. 아니 그 보스 말고요. 아까 그. 세두리 있는 건 초반에 나왔잖아요. 빨간 박스 주는 거. 와 녹는다 녹아. 녹는다 녹아. 다가오지를 못하죠? 원거리만 잘 정리하면 되죠? 어? 데스라운드? 이런 거 빨간 거 붙어있는 거는. 또 피 깎인대요. 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의 총알이 10대미를 추가한다. 어? 나 죽는 거 아니야? 어 안 죽네? 아니 저기 그냥 설명 볼라고 그랬는데. 더블클릭을 해버렸는데. 겨우 지렸죠? 최대 피톤 주는 거라서 의미없죠? 오 레벨에 뱉죠? 피스. 다른 거 좀 보고 일단. 어? 다 필요 없죠? 바로 피스 갈게요. 한 개 남았죠 피스? 자 벌써 9분. 벌써 형이 버틴 거에 두 배가 다 버텼죠? 왜? 왜? 주무세요 왜? 따아! 자 죽어야겠다 빨리. 아니 왜 자요 형. 왜 저 시켜놓고 주무시냐고요. 에? 에?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요 지금. 이속 올라간다. 런앤건. 아니 죽으세요 형. 이거 체력 아니에요 이거. 진작 이거. 나무에 있는 거. 먹어볼까 봐. 이거 체력 아니에요? 뭐야 아니네. 10분? 아휴 병신식. 근데 일부러 죽은 거예요 일부러. 옆에서 봐. 네? 옆에서 봐.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끝나고 해. 나 형 너무 피곤해. 너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저 안 피곤한데요? 나 안 피곤해. 저 피곤하다 안 그랬는데요? 나 안 피곤해. 물 한 잔 주고 갈게요. 이거 키 못 봤구나? 아 내가 이겨. 에이. 근데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형에게 팔았어요. 이거. 형이 저보다.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접어야 돼요 진짜. 나 이번에 엔딩 보려고. 네. 게임이 좀 어둡다 근데. 그니까 너무 어둡. 눈이 침침해. 바이키를 못 올리나요? 안 돼. 안 돼. 그게. 아니 그거 있잖아요.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응. 알트 G인가. 저거 G 누른 거 있잖아요. 뭐죠? 알트 F3인가? 뭐죠? 알트 G인가? 알트 F3인가? 알트 G? 어. 아 그거 게임필터. 게임필터. 지원 게임이 아니래. 와 이거는 좀 에반데. 어쩔 수 없지 뭐. 시청자분들이라도 보기 편하게. 여기서 설정을 좀 올려둘게. 싫어. 제가 할게요. 아니야 싫어. 같이 고생해. 같이 고생해. 안 돼. 하지마. 자 이솝. 형은 또 서먼으로 가실 거죠? 1번 아니면 3번 드세요. 아니면 완계하려고 5번 드시면 되고. 5번. 멀리 있는 거 먹는 거. 글리어 그거 아까 범위 늘어나는 거. 네. 전부 픽업 레이지네. 완전 육질템이네. 아 초반에 그걸 선택하신다. 너무 욕심이 많아요. 아니죠. 너무 욕심이 많죠? 아니죠. 네 욕심이 너무 많아요. 아니죠. 내 빌드는 이미 지금 머릿속에 아까 다 짜놨죠? 뭔가요? 죽이고 죽이고 먹기요. 죽이고 먹기요? 네. 아주 좋은 빌드네요. 그것만 해도 게임 깹니다. 맞아요. 바로 먹어버리잖아요. 용의 알 또 나왔죠? 용의 알이 나와버렸죠? 용의 알? 이거? 용의 알이 나와버렸죠? 아 별론같네. 네. 형사가 좋아 보이죠? 네. 테이크의 공속 30% 늘어나고요. 총알 번지는 게 조금 줄어듭니다. 이 차권이 된다 이 말이. 이건 50% 확률로 3대민이 준대요. 초당. 그러니까 저거는 보스용이에요. 보스용. 어차피 저 두 대만 죽는데 애들. 틱템 줘봤자 뭐 하겠어요. 이건 뭐야? 아. 이거는 이제 픽업. 형 그 시야. 시야 25% 늘어나고요. 멀리 있는 거 먹는 거예요. 자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 완전. 욕심쟁이 지금. 욕심쟁이 밀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겠네요. 어떤 아이템을 먹든 형의 포만감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네. 먹기라도 잘해야죠. 게임 안에서. 양호적이 드십시오. 나중에 경험치 더 주는 뭐 그런 아이템이 있을 겁니다. 네. 와 거기 있는 걸 먹어버리네. 어? 듀얼샷. 듀얼샷은 필수같아. 맨 왼쪽은요? 맨 왼쪽 저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파워샷? 이거 데미지게 하고 올라가는 거. 아무런. 아무런 적 없이. 이동 저거 있잖아요. 요거는. 손해가 있잖아요. 아무런 손해 없이 데미지 올려주는 거. 이야 이 집 어디에. 아 좋긴 하다 근데. 멀리 있는 거 몰아먹으니까. 가까이 안가도 되고. 훨씬 좋지. 하지만 약해서 의미가 없죠? 아까 저는 나오자마자 죽여버렸는데. 아. 듀얼샷. 네. 오. 요거에요? 바로. 제가 했던. 트리. 바로 카피카피.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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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트리에요. 이게. 제가 했던 게 너무 좋아.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네. 와우. 이거 얘네 모아가지고. 너는 바보같이 총을 계속 쏘면서 다니더라. 멍청에. 계속 쏴야죠. 아니지. 관통도 안되는데. 아니지. 아니지. 잘 봐. 아. 계속 바퀴벌처럼 쌓이는데요. 아닌데요. 터트린다고요. 이야 멋있다. 더 쌓이는데요. 계속 쌓이는데요. 아닌데요. 벌써 모니터 반 차지했는데. 아닌데요. 아니에요. 길이 안 보이는데요. 경험치 지금 놓치고 왔죠. 경험치인데 못가져 모여가지고. 아니에요. 이제 엄청난 걸 볼게 될 거예요. 저거 아킴보 나왔는데요. 아킴보. 이거 이게 뭐야. 그거 쉴드.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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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즈를 소환해가지고. 이거는. 네. 소환수고요. 이거는 이제. 장전 속도랑 공속 올라가는 거예요. 경험치 놓치고 왔죠. 경험치 지금 잃어버렸죠. 아니죠. 아니죠. 한방에 모으려고 지금 뭐하는 거였죠. 못가죠. 못가죠. 아니죠. 아니죠. 위에 북쪽부터 간 다음에 남쪽 먹는 거거든요. 원래. 아. 알겠습니다. 한방 못하죠. 애들 다 정리되는 거 보니까. 완전 욕심쟁이네요. 바로 레벨업 또 했죠. 근데 1번 가시죠. 1번. 네. 장전 속도. 이건 뭐야. 네. 아 이거. 장전 후에 뭐 1초동안. 데미지가 오르는 건가. 117인데 데미지가 지금. 네. 아무튼. 네. 와우. 장전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저거 대왕 문호 왔는데 못잡죠. 못잡죠. 모아 잡을 거거든요.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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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냥 공속. 그냥 기본 공속. 스플린터 이거는. 어. 몹 죽이면 3방향으로 터지는 거네요. 네. 아까 그거? 네. 터지는데. 대신 데미지가 10%래요. 형 딜이 지금 27이니까. 한 3정도 달겠네요. 존많은 총괄으로 도탄되는 거. 예. 데미지 3짜리 도탄. 그거는 욕심이 그들끝한 경험치. 3번으로 가야지. 근데. 형은 욕심쟁이니까. 3번으로 가세요. 3번으로 가서 경험치를 더 많이 먹으세요. 예. 족가. 예. 도탄 드셨고요. 도탄은 데미지 3짜리입니다. 4네요. 데미지가. 좀 더 뜨네요. 예. 3. 아. 3이네. 3 맞네. 네. 야. 박스 나왔어요. 아. 한 대 맞았죠? 맞아버렸죠? 안 맞을 건데 맞아버렸죠. 욕심 때문에. 자. 박스 놓쳤죠? 박스 어딘지 모르죠? 아. 진짜 알죠? 왼쪽으로 쭉 가면 나오죠? 박스 좀 있으면 없어지죠? 박스 없어지기 1분 전? 아니죠. 아니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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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없어지기 5초 전 인증? 아니야. 다 바로 먹으러 왔죠. 조란스. 자. 퀵 리언어. 빨리. 오! 경험치 40% 더. 먹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부터 40% 더 들어와요. 욕심적이니까 이런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2번 이속. 3번은 불타는 총알. 4번은 시야 증가. 5번은 대왕탄. 대왕탄 가야죠. 데미지 늘어났는데. 예. 대왕탄이 데미지 35%에 사이즈가 40%. 예. 야. 아니. 경험치 40%는. 이거 완전. 경험치 이벤트거든요. 운영자가 지금 보고있나 봅시다. 지금 이 게임 운영자가. 바로 경험치 이벤트를 해버리네. 아직 방학시님도 아닌데. 미쳤다. 미쳤다. 뿜뿜뿜. 뚜뚜뚜. 뚜뚜뚜. 야. 야무지게 올라요. 레벨이 5분 지났는데. 벌써 10위에요. 그러니까 레벨. 오. 벌써 왔죠. 돌진. 느릿느릿해서 못 피하죠. 이속도 없죠 지금. 자. 한 대 맞겠네요. 예. 맞았죠. 못 맞죠. 예. 곧 맞겠죠. 나는 경험치 먹으러 다니는 거였죠. 예. 오. 그게 아까 그. 욕심댕이 110분. 예. 1번이 이제. 장전 속도 10% 늘어나고요. 총알이 6발이잖아요. 8발로 늘어나고. 예. 4번이 이속이네요. 이속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건 뭐죠? 이거. 자석. 자석 효과에. 자석 20%에다가. 10% 확률로. 예. 총알. 총알이 한 게 리필됩니다. 경험치를 먹으면. 장전은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경험치를 먹고 댕기면. 자. 쏘면서 댕기면은. 쏘면서 댕겨요. 경험치를 먹으면. 총알 늘어났죠 방금. 늘어났죠 방금. 예. 후반이 좋겠다 이 아이테만. 하지만 잡지를 못해서 경험치가 없죠. 총알 안 늘어나죠. 한 대 맞았죠. 바로 돌진. 두 대 맞았죠. 세 대 맞았죠. 갔죠. 5분 30초밖에 못 버텼죠. 아까랑 똑같죠. 결과가. 어쩌면 될 거예요 사람이. 분명히 이속 먹으라고 말했는데. 누릿느릿해가지고 그냥. 세대를 맞춰받고 뒤져버렸죠. 분명히 이속 먹으라고 얘기했는데. 욕심이 그득해가지고. 경험치 1.5배 이벤트에도 지금. 그만하아 이 씨발놈아. 완전 좋은 판이었는데. 한 판 더 하고 있어. 예? 한 판 더 하고 있어. 왜요? 아니 지금 나 몸이 진짜 안 좋아서. 얼굴 좀 빨개진 거야. 아니 나 진짜 거짓말 아니야. 머리 열 대보라니까. 네 머리 대봐. 나 열 있잖아 지금. 똑같은데요? 아니 형이 대박이에요. 진짜 똑같아요. 맞아? 네. 아 나 잠깐만. 아 나 진짜로. 화장실만 갔다 올게. 네. 아 나 지금 그거 올렸다. 코로나. 비병이고요? 예. 방금 방금 가겠습니다. 이번엔 좀 새로운 빌드를 이용해서. 제가 소환수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똑같은 것만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예. 뽀떡. 뽀떡. 예. 게임을 시작했고. 자. 하나의 경험치 10% 10겜 먹으면 레벨업합니다. 아니 초반이 너무 어렵네. 죽지도 않고 애들이. 레벨업 하나요? 한 개 남았나요? 나머지 한 개. 오케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듀얼샷 안 먹어요. 소환수로 갑니다. 바로 대거 갈게요. 이번엔. 대거가 잡아줄 거예요. 이야 잘한다. 이야 잘 싸운다. 이야 잘 싸운다. 유두미사일이네. 예. 이야 레벨업. 이속. 번개. 자 이것도 소환수죠. 아니 근처. 아니 소환수 아니에요 이거. 소환수는 서문이라 적혀있습니다. 매 2초마다. 5 데미지를 준다. 아 이게 이거네.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적에게 2초마다 5 데미지 주는 거네. 그럼 이속이 빨라야 좋겠네 이게. 바로 이속 갈게요. 알겠습니다. 으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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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는 어떻게 쳐요 이게. 피는 어떻게 쳐요 이게. 피를 먹어야 되나. 으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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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찍게요 그냥. 총 안쓰고. 칼이 잡아주니까. 자석을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칼이 잘 잡습니다 지금. 저도 욕심댕이야 될래요. 자석 안나오나요? 아 용 나왔죠 지금. 당신의 용이 10% 궁속을 얻습니다. 매 60초마다. 네. 능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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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용이 아래 갇혀있을 때. 왕기템이네 이게. 에. 에. 8대미지 60초간. 이것도 왕기템이고. 뭘로 갈까요? 딜이냐 공속이냐. 딜이냐 공속이냐. 예. 이 3분동안 최대한 꿀을 빨아야 됩니다. 예. 20% 밖에 못먹겠네요. 이거는 16대비지 밖에 못먹고. 공속으로 갈까요? 네. 공속으로 갈게요. 2분치밖에 못먹어요 이거. 뭐 20%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 부하하면은. 20%를 먹으니까. 웬만한 좋습니까? 우빈 지렸죠? 개 지렸죠? 사이사이로 쏙쏙쏙 지나가지고. 누구랑 다르게. 말라가지고. 야무지게 지나가죠. 어. 이건 좀 힘들겠는데요. 이건 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런앤갓. 총 안쏘죠? 아. 이거 지금 1분 지났나요 형님들? 안 지났으면 바로 가거든요 이거. 이건 그냥 이속이 올라가는건가. 걷는 속도가 빨라진다. 아 쏠 때구나. 오케이. 바로 에이지드래곤으로. 공. 데미지. 어. 16. 얻겠습니다. 용가리 매터로 가는거야. 장 1분만 쓰러진다구요? 그러면 오히려 좋죠. 저야. 근데 뭐 밑에 저거 에그 나오길래. 아래 갇혀있을 때만 쓰러지는건줄 알았죠. 빨리 먹어야 되는줄 알았습니다. 체력. 메이스 체력. 이속. 이속. 이속이죠. 저는 피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저의. 귀여운 애기들이. 잡아줄겁니다. 이거 데미지 얼만가요 이거. 연막탄. 4데미지. 아 불타네. 티땜이네요 그냥. 맞추고 댕길게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하는것도 없고. 달리기만 하면. 정말 좋습니다. 자석이 빨리 나와야됩니다. 완기해야되거든. 자석 나왔죠? 말하기가 무섭게 나왔죠? 자석 갑니다. 벌써 8레벨. 고작 3분 지났는데. 8레벨이죠? 어 뭐야. 어 잠시. 잠시. 램수면 상태에 빠져들어가지고. 못피했습니다. 예. 왓치 앤 런. 쳐다보고. 그리고 배워라. 어? 샤픈. 이거 가야죠. 이거는 낫으로 바뀌는건데. 칼이 낫으로 바뀌는건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예. 샤픈 갈게요. 소환수 데미지를 하잖아요. 용가리도 세질거 아니에요. 예. 당펌 딜이 지금 28이 됐습니다. 아까 20이었는데. 아까 터져서. 터져가지고 제가 피가 단거죠. 너무 붙으면 안되겠다 이거.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하겠습니다. 얘네들이나. 이런거 좀 사죽이고. 오케이. 이런거 사죽이고. 1마들 때문에 제가 아까 피단거 아니겠습니까. 낫 나왔죠? 낫이 아니군요. 예. 바로 고스트프렌드. 저희 귀염둥이 귀신친구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근데 공격 안하나요? 뭐야 이거. 붕알탄 뭔가요? 아. 관통붕알탄. 나쁘지 않아요. 지 X대로 쏘긴 하는데. 예. 데미지가. 가공할만하네요. 30딜이면은. 아주 좋은겁니다. 으악! 어. 방금 좀 무리하다가. 뚜덕이 많았습니다. 약간 그거네. 어. 이게. 당신의 다음 업그레이드가. 어. 3배로 적용이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야무진걸 먹어야 돼요. 데미지를 3배로 올리던가. 예. 체력을 3배로 올리던가. 제발 체력 나와주세요. 피통 바로 3배로 올려드릴게요. 아니. 이 게임 피 어떻게 채우나요? 아니. 이 게임 피 어떻게 채우냐고요. 20분 버티는거니까 피해주는게 없지않을까? 아니. 그래도 조금. 실수를. 사람이라면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피를 좀 채우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용났다. 용 지렸지? 바로. 이거 지금 3배죠? 3배잖아요. 바로 피통 3배 갈게요. 피통 3배 갑니다. 피통 3배 갈게요. 지렸죠? 피찼죠? 피 차버렸죠? 우와 뭐야? 아까 유물 먹어가지고. 다음 업그레이드가 3배로 적용된다. 어. 3배로 적용된다. 예. 바로 체력을 먹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렇게 세냐? 저 소환수. 소환수 빌드입니다. 아무것도 안해도 돼요. 달리기만 해도 잡습니다. 뭔가요? 소환수인가요? 응. 네. 방구 귀신 소환. 방구 귀신. 맞다 맞다. 근데 소환수가 보스에 좀 약해요. 보스도 잡을건데. 보스 뭐 알아서 잡겠죠. 띠 댕기면은. 저리 와. 아이씨. 와 개차 맞았네. 안 맞아서 피 안달았어요. 피 안달았어요. 나무는 괜찮나봐요. 아이씨나 좀 구리다. 이게 소환수가 여기에서는. 어. 에너제틱 프렌드. 소환수 공속 50% 증가. 드래곤본. 당신의 총대미. 그. 딱총 데미지가. 용에 더해진다는 것 같은데. 바로 이걸로 갈게요. 공속 봅시다 한번. 아 너무 안죽는다 쟤. 빨라진 것 같기도. 맞춰야되는데. 좀 붙을까 이 쟤끼랑. 어 방금 붙어서 염식. 염식이 때렸네. 용. 그렇지. 불에서. 으아악! 불산다 불산다. 죽기 1분 직전이라는거. 죽었죠. 뒤져버렸죠. 어. 한 대 맞았죠. 어. 너무 아프죠. 바로 좀 먹죠. 바로 먹어버리죠. 톰 먹어야죠 톰. 총알. 이거는. 화상 데미지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 원소. 원소의 톰 이거잖아요 서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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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50% 증가 서머니 공속 50% 증가 대신 나의 딱총 속도가 50% 줄어들지 와 그럼 넌 딱총 안쓰니까 ㅈㄴ 세게 드네 해봐 해봐 바로 갈게요 체력 어떻게 채우냐 여기 와 세긴 세다 공속 지리네 병신 병딱 그냥 상병딱 게임했네 아이 정말 이런 병딱 년 다 들인거에요 야 이 병딱 년아 잘 봐라 보라 안 볼게요 잘 봐 보라 했어 이야 품을 너무 단조롭게 쏘신다 여기서 피지컬이 나오는거에요 여기서 피지컬이 나오는거에요 끌어치기 뭔가요 아 미안해 예전에 서든 프로게임 하던 시절 생각나가지고 어 내가 TRT 구수였거든 TRT 21이요 이쪽은 딱총인데요 저는 이제 권총전 아나콘다의 황제였기 때문에 이 딱총은 이거 리볼버이 아나콘다 아니에요 6발짜리 그냥 꾸면 헤드였거든요 못하는 집밥들이나 이제 디저트에잌을 쓰고 그랬죠 고수들은 아나콘다 쓴단 말이에요 어 바이탈리티 맥스 HP 쓰레기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이거 내가 먼저 했었죠 바로 따라가시네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했었어요 랄프 따라한거 아니에요 저는 저만의 독창성 있는 저의 성격을 아시는분들 아실거에요 저는 약간 그 크리에이터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죠 알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지금 채팅창에서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꿀끄신거 같아 저사람들 억가맨들이에요 아 이거 용가리알 먹나요 이거 뭐야? 이거는 프로스트 메이지라고 당신의 총알이 35% 안되면 적을 얼립니다 예 X대는거 같은데 이거? 보스같은 경우에는 0.3초만 엎니다 예 잠봄은 3초를 얻는데 보스는 0.3초 얼어요 보스전에는 가공하면 위력을 보이겠네요 아 개 잡빌드 나왔죠? 아니죠 소환수에다가 짝충빌드 개 잡빌드 나왔어요 아니죠 아무장에 쓸모없는 둘중에 하나를 특화시켜야지 예 이거 저도 아닌 개 잡빌드 나왔죠 나중에 또 따라할겠죠 예 아닙니다 짝충빌드 나왔어요 아니에요 질럿 뽑아놓고 지금 공중 업그레이드 해놓은거에요 아니에요 질럿 뽑아놓고 지금 개 지랄말아요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헤이스톡 이속 이속 어 나름 잘 잡으시네요 근데 예 당연하죠 근데 이걸 어쩌죠 2분 지났는데 이제 4레벨이네요 예 너무 성장이 더뎌요 지금 이런 보스 나오면 뚜드려 맞거든요 예 빵구 생기는거고 이속 증거에다가 매직 렌즈 어 데미지 파워샷을 사치겠다 이도저도 아니고 보안수 갈려고 했다가 아니죠 원총을 강화했다가 저 칼 지금 뭐 아무.. 그냥 아무 쩡에 쓰는거 없죠 나중에 되면 그냥 진짜로 이쑤시개로 때리는거죠 아니죠 지금이야 데미지 25로 잘 들어가지면 나중에 이쑤시개로 데미지죠 어느것도 확률 35%인데 지금 굉장히 안서지고 있어요 운이 없어지는거에요 지금 아니에요 보면 깜짝 놀라세요 제 빌드 이미 놀랐어요 지금 병황을 금치 못했어요 너무 부려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쓰레기여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입이 딱 벌어지네요 빅샷 이 선택 과연 후회하지 않을까요 빅샷 공속이 떨어지는데 말이죠 저거 얼리는거는 35% 확률이기 때문에 많이 때려야 이득을 벌 수 있는데 공속을 낮추신다 아 이거 나중에 울리면 그만이야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그럼 울리면 그만이야 어떤 소환이 될지 네 굉장히 울리면 그만이야 울리면 그만이야 극초반이야 오고하지마세요 벌써 레벨업을 해버렸는데요 레벨 7 오우 프로스트 파이트 스플린터 이속 런앤건이 괜찮아보이는데요 달리면서 쏴도 딜로스가 없죠 아 바로 고탄을 먹어버리네요 고탄 끼키야 4데미지인데 4데미지로 뭐 흠집이 다 갈까요 얘네 체력이 한 지금 40점 되보이는데 고탄을 먹어버리네요 고탄으로 열발마차이 줬거든요 아직까지 내 빌드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거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지금 몇천명이죠 지금 몇천명 2300분 아무도 아무도 이해 못하시죠 이런 지능으로 무슨 게임을 한다고 잘 보세요 네 무슨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지 네 눈치 빠르신 분도 지금 눈치 깨셨을 거예요 그죠? 네 당신이 바보라는 걸 눈치를 했을 겁니다 지금 2300분에 어쩜 저런 빌드로 게임을 하지 어쩜 저런 생각으로 게임을 하지 어 뭐야 이거 그거는 저거 매직담금 업그레이드입니다 런앤건이나 먹으세요 딱총 업그레이드 했으면 런앤건 먹어야 됩니다 런앤건 먹어야 됩니다 오 0.3초 오는 거 아무짝에 의미 없죠 뭘 잘 모르네 내가 하는 이 빌드가 어떤 빌드인지 나중에 이게 이 빌드가 또 지리고 흥하면 또 그러겠지 화장실에서 또 보고 왔죠 또 나무위키 같은 걸로 보고 왔죠 이러겠죠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이 빌드가 좀 있으면 흑백 화면이 보일 거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예 의심을 하지 않을 겁니다 훗 죽을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이스샤드 총알소매 이제 얼음 얼음 쪼가리가 나간다 이 말이죠 써보십시오 어 나가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얼음 쪼가리 어 나가네요 얼음 쪼가리 예 아 또 봐봐 운영자 이상하다니까 또 경험치 이벤트 하네 훗 아니 나할때는 안 나오더만 좀 게임이 이상해요 훗 포로스트 바이트 궁속 25% 훗 훗 훗 훗 소환수 데미지죠 훗 이건 뭐야 이거 그냥 낫 생기는 거예요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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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N 어그래도 한대도 안 맞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아까 저거 박스빨이 너무 심했어요 경험치 40%는 에바죠 색상 색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에바라 괜찮은데 어? 더블샷? 더블샷.. 괜찮죠 퀵캔드 장전이냐.. 두발이냐.. 하... 음... 데미지를 줄이고 두발을 쏘겠다 굉장히 욕심쟁이 나온 발상이에요 얼리는 게 보스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숨통을 쪼여오는 저 자기장 저 자기장 어떡할 건가요? 아... 자기장이 점점 쪼여오고 있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아킴보 낫 공소 소환수 데미지 2번이요 2번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려면 2번을 먹어야 돼요 2번을 먹으라고 2번 2번을 드세요 2번하자 5번 먹어야 돼요 2번하자 5번 끝까지 말 안 듣는 청계군이 지금 나오죠 이건 뭐야 이게 낫으로 변하겠네 낫 소환하는 거예요 이번에 얼도 잘 터질 거 아니에요 칼 있잖아 칼이랑 같이 있잖아 동전하잖아 한 대 맞았죠? 바로 보라니 샷 맞아버렸죠? 점점 숨통을 쪼여와요 아... 공간이 없어지고 있어 피할 데 없죠? 소환수 데미지 이거는 이제 그 속성 데미지 엘리먼트 이거는 레인지 와 공속 66% 레이지 샷건이다 대신 데미지가 떨어진다는 거야? 넉백 밀리지도 않고 그냥 총알 두다다다다다다다 나간다 이 말이에요 맞죠? 얼음에 특화되있지만 지금 타샷건 보세요 지금 스프레드가 지금 저렇게 차에 되면은 총알이 그냥 일로 쏘는데 일로 나가고 막 그러죠 어? 듀얼 단품 두 개고요 쉘.. 쉘터 공속 그 카드 공속 가시죠? 이건 쉘터는 뭐야? 쉘터 에니미스 얼었을 때 터진다고요? 얼었을 때 뒤집으면 터져서 근처에 25% 데미지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3번으로 안했었어요 얼렸을 때 죽여야지 얼렸을 때 죽였으면 죽이면은 터지면서 근처에 멕스 HP 25% 데미지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최고 기록 왔어요 지금 벌써 지금 6분 6분 8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아까 5분 35초에 뒤졌거든요 소감은 어떠십니까 박쥬스 네 데미지 늘어나고 관통이네요 그거 그 관통입니다 1번 가세요 1번 아 관통이 생기니까 얼음이 지금 네 흠 흠 흐흔 으흐흐흠 흐흐흐흗 흐흐흐으흥 흐흐흐흥 흐흑흥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bankrupt 하나가 불어져 하나다 불어져 하나다inal 하나다사로 하나다하나 하나다사로 하ㅏㅏㅓㅏㅏㅏㅏㅏillah 마루 나왔듯 절대 말하는 척캐블이 바로 나왔죠? 당신 두 개되면 뭐하죠? 데미지 16인데? 너무 약한데? 7분 지났습니다 자 원고리 보다 라이프야 이거 봐라 자 한 대 맞았죠? 당신이 한 대 맞아버렸죠? 이제 7분 지났죠? 당신은 9분 밖에 못 버티는 사람이잖아요 9분 밖에 아니에요 당신보다 많이 버텼어요 아직까지는 보기 나으세요 어? 어? 이게 나왔네 너무 많이 나왔죠? 좁은 마인드지만 이거를 먹어야지 이거 나왔네 어떡해 어떡해 이게 깨바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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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대 맞아 버렸죠? 사람은 방심했을 때 예 뭐야 이거 체력 두 개 늘어나네요 하지만 크기가 커지고 이속이 늘어진다는데 저 슈퍼마리오의 저 버섯 안 하죠 안 하죠 이거는 공속 25% 그거는 장전속도 이거는 이속 10%에다가 근처에 이상한 뿜뿜이 맞추면 삽니다 공속이 확실히 빠라졌네 25%라서 아이고야 지금 피지컬이 딸려가지고 뒤에 있는 오징어를 보지 못했어요 당황했죠? 한 대 맞으면 기지죠 이제? 한 대 맞으면 죽죠? 4번 뭔가요? 총알 공속 총알 탄소 kam 까갈쳐 ис 안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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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Release 오 죽었죠 피할 데 없죠 피할 데 없죠? 안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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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없죠. 죽었죠? 키키야 8분 35초 버텨놓고 새로운 빌드, 새로운 빌드 참고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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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얼음 빌드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 이거 보세요 얼음 빌드 무조건 따라합니다 절대 안 따라하죠? 얼음 빌드 따라합니다 얼음 빌드가 너무나도 먹고 싶은 얼음 안좋아하죠? 얼음 절대 안박혀 얼음 있어 그냥 피하면 그만이죠 라이프 빌드 베끼죠? 아 이거 안죽어 절대 안박혀죠? 이제 알았어요 이 게임 소환수는 쓰레기입니다 내가 원하는대로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흠 하하하하하 호호호 자 공속 이속 우이 우아아 30%는 올라간다고? 흠 블랙 스프레드 아니 스피드니까 탄속이잖아요 탄속 아무 의미 없어요 되게 재밌다 이거 공속으로 갈게요 빨리 좀 잡아놓고 먹으러 갈게요 총 안에 빨리 레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빨간놈을 잡아서 거기서 좀 득을 봐야되요 저도 경험집에서 주세요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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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1분 지났죠? 컨트롤 개질였죠? 사이로 해서 바로 지나간 다음에 3레벨 찍어버리죠? 개질였죠? 자 파워샷 바로 먹죠 얼음? 얼음 절대 안먹죠 하하하하 우와 파워샷을 놓치다니 파워샷 먹었죠? 아 얼음을 놓치다니 얼음 아무 짱이 쓸모없죠? 얼음이 최곤디 그냥 얼리기만 하고 아무 힘이 없죠 얼음이 최곤데 얼음도 안먹고 이번에는 7분딸이나 되겠네요 7분딸이죠 7분딸이죠 얼음에 눈돌아갔죠 얼음에 괜히 견물생심 생겼죠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못 골랐죠 못 골랐죠 저는 견물생심이었죠 아무렇게 다해도 눈깔 돌아가면서 어떻게든지 불알 떨렸죠 얼음은 또 나왔는데 불알이 떨리죠 아무렇게 다해도 아 그러고 싶다 얼음 가고 싶다 아무렇게 다해도 하지만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얼음을 가지 않는 얼음 안가죠 얼음 안가죠 얼음 절대 안가죠 얼음 절대 안가죠 네 빅샷같죠 바보같이 절대 안가죠 너무 세죠 지금 초반에 이 정도 스피드 너무 지리죠 개 지렸죠 못하죠 못하죠 개 지렸죠 얼음이 유혹하는데 두 번이나 얼음을 놓치고 벌써 5레벨이죠 벌써 5레벨이 퀵핸드 자 바로 고무탄 먹어버리죠 이속 먹을까 이속 먹을까 이속 먹죠 아니죠 아니죠 바로 이속 먹죠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건 이 게임은 P4 고정입니다 이속이 중요해요 런앤건 바로 하죠 바로 쏘면서 뛰죠 누구랑 다르게 사위도 피하죠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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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들이 모니터 절반 차지하고 있어요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얼음이었으면 다 흘렸죠 아아아아 바로 폭탄 타드리죠 개 지렸죠 개 지렸죠 개 지렸죠 개 지렸죠 이야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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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지렸죠 아 외계인 지금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외계인 모아잡으라고 지금 가두리 양식하고 있죠 바로 가두리 양식하고 있죠 런앤건 나왔죠 런앤건 나왔죠 더블샷 나왔죠 블랙니스피이 나왔죠 다 나왔죠 더블샷 나왔죠 하나 나왔지만 그냥 도망다리나 달리는 도망자 어택 도망자 빌드죠 바로 달리면 되죠 런앤건 먹으니까 너무 쾌적하죠 너무 쾌적하죠 아니죠 아니죠 루시안인 줄 알죠 너무 쾌적하죠 별로죠 너무 쾌적해요 너무 지렸어요 너무 야무지었어요 아니죠 너무 멋있어요 가운데 경험치 뭐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몬스터는 몰리고 있어요 가두리 양식 같은 소리하고 있죠 지가 루시안인 줄 알죠 바로 몬스터 꺼내가지고 바로 몬스터 꺼내가지고 경험치 먹는 척을 하지만 경험치 먹지 아아 죽어요 아아 죽어어어어우 바로 안죽죠 바로 7레벨 야무지게 찍어버렸죠 얼음 절대 안 먹죠 절대 안 먹죠 절대 안 먹어요 퀵 헨즈 퀵헨즈 먹고 장전 빨리 하죠 빨간 문으로 빨리 잡아야되기 때문에 꺼내야 됩니다 시청자들은 지금 얼음 빌드에 다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지만 아 이거 7분 딸이에요 7분 딸이 얼음을 참다니 이거 에바인데 얼음 바로 참아줘 아주 빨리 잡아야 되는데 못잡죠 못잡죠 한 대 맞을 때마다 그저 밀려나긴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레벨 오르면 뭐해요 이상한 것만 갔는데 네 죽어 얼음 가고 싶어 죽겠죠? 얼음 절대 안먹죠 레벨 바로 했죠? 바로 듀얼샷 먹죠? 대거 절대 안먹죠? 자석 좀 끌리긴 하는데 바로 듀얼샷 먹죠 다 왔다 저거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쇽! 소환수가 한 마리도 없으니까 오히려 되게 힘들어지네 소환수 아무 의미 없죠? 진짜 소환수가 정말 좋은데 아무 짜리 쓸만 없죠 보방 가면은 안 돼! 아 상자 사라지기 5초전 5! 4! 3! 2! 자 외쳐봅니다 숫자! 5! 4! 3! 바로 레벨업 했죠? 바로 레벨업 했죠? 레벨업 하면 상자 사라지죠? 레벨업 하면 상자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고생만 뒤지게 하는 쓰레기 빌드 고생만 뒤지게 하는 쓰레기 빌드 계속 뱅글뱅글 쳐 돌기만 바로 먹었죠? 박스 먹었죠? 아이 병신템 나왔어요 리블 리블 아 근데 이거 먹으면은 오히려 좋을수도 있어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초반이 지금 뭐 되게 오히려 좋은척 하죠 레벨업이 쉬우니까 바로 헤일로 생비스 생비스 먹고 왕계할게요 바로 왕계할게요 바로 왕계할게요 바로 헤일로 세피스 banks 왕계 skys makan 좀만 박히면 돼요 좀만 박히면 돼요 뭐 시 던마스터리요? 와 뭐야 ancia 개질없죠? 이런거 본적 없죠? пон잡아 총알 관통 1 늘어나고 총알 계속 늘어나고 장전속도 늘어나고 아까 먹은거 때문에 이거 나온거야? 개질었죠 개질었죠 ? 아니요 운이 좋아서 나온거죠 역시 이 게임 운영자도 저를 알아 보는군요 예 딱 제가 승산origine 생각하니까 이런거 주는거에요 그냥 아무 이유였어요 그냥 그럼 그 얼음같은 쓰레기비를 창시하는 나무한테는 이런 마이틴 안주죠 바로 피하죠 이속 마른 장점이죠 바로 피하죠 바로 뇌수 터트려가지고 바로 다 죽여버리죠 바로 피하죠 바로 사이로 쏙쏙쏙 무빙 개질였죠 집중력 X대죠 바로 잡아버렸죠 오오오오오오 7분달이 넘기려고 개발하겠죠 하지만 사기템 하나 먹고 나서 분기 탱천했죠 하지만 그 모습을 굉장히 역겹기 그지없었죠 개질하는게 실력이죠 아니죠 실력 벌베이겠죠 바로 빅샷 먹어버리죠 빅샷 먹고 총알 존나 커졌죠 크고 우라만 총알 보고 이미 쫄았죠 아니죠 아니죠 이미 쫄았죠 깨면 어떡하죠 이미 지금 마음속에서 심금을 울리고 있죠 심금 안울렸죠 얼음 빌드 가고싶었는데 얼음 빌드 못가가지고 지금 땅을 치면 후회하고 있죠 빌드가 너무 엄청나서 지금 지키고 있죠?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5% 확률으로 적 죽일 때마다 장전이 된다 이건 너무 로또 같고 이거 블레인 스피드 먹어서 이송들 리죠? 전 최대한 해시브 스킬 위주로 먹습니다 이거 언제 없어지나요? 없어졌죠? 바로 저거 먹죠? 톤 먹으러 가죠? 이속증 아아아아 핏 깎여요! 셋 다 핏 깎여요! 쓰레기를 다 먹어서! 냄미지를 줄이고 아니 이거 얼음 빌드가 좋고 이거는 파이어 레인 얼음 빌드에 좋다고 하면서 괜히 저기하죠? 자존심 내세우죠? 하지만 저걸 먹어야겠죠? 오케이 극한의 이속 갑니다 이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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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숙숙숙숙 쉬어 X나 빠르죠? 시발 게임 내신 게임인가요? 존대하는 형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이거거든요.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은 사이로 피하면 되는데 이렇게 너무 느리죠? 너무 느려요 맞을 수가 없어요? 데미지는 충분하거든요? 잡으면 그만해요 사이로 쑥쑥 가서 다 먹죠 경신 피스 나왔다 어 피스 피스 3개 모으죠 이제 피스 모아서 이제 바로 왕기하죠 너무 세죠? 벌써 지금 6분 지났죠? 깰까봐 지금 조마조마하죠? 아니죠 아니죠 20분 깰까봐 하러 지금 조마조마하죠 아니죠 아니죠? 어쩌다가 뽀록 터진거죠? 뽀록 아니죠? 실력이죠? 뽀록이죠 뽀록이죠 뽀록으로 템 한번 먹더니 그냥 부기탱천 했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만 아무것도 못하죠 그저 돌아다니는 주인 일은 치와와 새끼에 불과하죠 돌아다니는 서로 잘못했죠 지금 발발이 발발이 메타 발바닥이 뜨거워요 발바닥이 뜨거워요 발바닥 뜨겁지마 그저 유기견이죠 한 번 피스 아 잠깐만가 만든다 우리 왜그러죠? 피스나 더 넣으면 이제 바로 왕기하죠 그저 유기견 메타죠 아 바퀴벌레 메타죠 아 털바퀴요 아 털바퀴요 아 대가리 하얀 털바퀴다 1년 남았어요 자 기본 10분 그냥 버티죠 이속이 너무 빠른데 죽을 수가 있겠나요? 죽을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누구처럼 느릿느릿하게 이동하다가 죽거든요 여기 사이를 쏙쏙쏙 피하면 절대 안 죽거든요 도망만 달리기만 잘하죠 도망만 달리는데 왜 경험치가 오르죠? 도망만 달리는데 왜 레벨업을 하죠? 도망만 달리는데 왜 이렇게 세지? 너무 좋죠? 너무 지렸죠? 너무 좋아해 경험치? 자 나와라 피스2 아 피스2가 안나왔네요 바로 리롤 굴리죠? 개지렸죠? 피스 나왔죠?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몰라요 처음 먹어보는거라서 피스 모아볼게요 얍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뭔데 그저 병신 그냥 포크암만 주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 병진 뭐야 이거 병진재끼에 불과하죠? 저거 오물 뭔가요 저거? 저거 먹어봐 몸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와 저거 못먹고 죽으면 정말 아쉬운데 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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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오 길 뚫어 길 뚫어 x2 뭐야 이거 아 이게 샤나 공소 50% 그냥 시발 텅가 쏘는거에요 그냥 미쳤다 장전선도 50% 그냥 시발 탄창을 꺼내가지고 바로 탁기우고 바로 탁기우고 탁기우고 쏘는거죠? 개지렬죠? 그리고 75% 시아가 그냥 사라 바로 몽몰인 시력 바로 시력 잊어보내죠? 바로 먹었죠? 우와아아아아아악 존나 사기다 이게 실력이죠 이게 실력이에요 누구처럼 그럼 얼음같은 쓰레기 아이템에 아니죠 아직도 얼음 생각에 미쳐있죠 얼음 안가죠 얼음 무슨 의미에요?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올리면 나의 길만 막을뿐이에요 그러면 그냥 오오오오오와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 저 맞았다 아 벌써 9분 지났죠? 저 맞았다요 저 맞았다요 9분 지났죠? 뒤지어도 맞았어요 9분 지났죠? 9분 지났죠? 9분 지났죠? 9분 지났죠? 9분 지났죠? 9분 지났죠? 매그럽했죠? 개질었죠? 얼음 가고싶어 죽을라그러는데 지금 어떻게든지 참고 다른 짓을 할라그러는데 저 일단 관통샷 먹죠? 관통 개질었죠? 다 죽죠 애들? 사라지죠? 없어지죠? 내 눈앞에서 그냥 삭제되죠? 그냥 바로 클릭한 다음에 딜리트키 누른 다음에 엔터 누른거죠? 없어지죠 그냥? 개질었죠? 어 길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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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interview 나와 나와 빨강거리면서 돌아다닿는데 쪼쳐 맞죠? 절대 안맞죠 이제 그릇하는데 또 맞고 집중해져 집중해 버렸죠 해버려 배질었다 번개 체력은 조금 너무 쫄보 누구랑 다르게 쫄보 아니기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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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표시밨 절대 안먹고 홀리실드 먹을게요 아쉽게 먹게죠 아 쉴드 생겼죠? 보호해주죠 이제 이 친구들이 애질했죠? 와 관통 지린다 이야아 이야아 너무 지래요 길뚜뚜뚜뚜뚜 나와 나와 어 너무 좋아요 와 레어라 베버렸죠? 자 매직 렌즈 저 디바인 블레이싱 뭐야? 와 쉴드가 활성화되어있을 때 이속이 20% 늘어난다 장전속도라 개질였어요? 쉴드있죠 지금? 개틀린건인가요? 분명 리볼버여 아 쉴드 까졌어요! 쉴드 까졌어요! 빨빈 꺼내고 개지랄 옆뼈 가다가 쉴드 까지고 따블별을 총을 쏴집었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쉴드 깼어요 쉴드 좀 있으면 생겨요 또 또 생겨요 쉴드 안맞고 좀 있으면 생겨요 쉴드 안맞고 좀 있으면 생겨요 뭐야 이거 거머리들 뭐야 이거 거머리들 거머리들 아무것도 못하죠? 레벨에 뱉죠? 바로 해버렸죠? 자석? 지금 바로 1분안에 쉴드가 생성된다고요? 이거 먹을게요 자석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경험치를 수급을 해야되는데 누가 가까이 가야 돼서 자석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더 쉬워졌죠? 덩치 졸라 커가지고 지금 더 피하기 쉽죠? 오징어보다 약하죠 애들이? 이 미런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습니다 하는 짓이 그냥 다가와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뒤지는 것 밖에 할게 없어요 아 너무 노잼 메타에요 아 벌써 10분 지났죠? 뭐가 노잼이란 거죠? 게임클리어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뭐가 노잼이란거죠? 이 미럴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죠? 네 바로 미럴까지 잡아버리죠? 개지렸죠? 너무 지렸죠? 레벨 벌써 20이죠? 어 시발 아아 야아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 저렴이 어 경치 먹어야 되는데 시발 못댔다 왜이렇게 안죽나요 이새끼들 이제..이제 바로 에이징커브왔죠? 에이징커브왔죠? 존나 센것처럼 개지랄했지만 결국은 12분달이 컷이였죠? 12분달이 메타였죠? 12분달이 메타 너무 망했죠? 레벨을 안해 하지만 저는 얼음 메타 제대로 연구해가지고 이 다음에 미친모습 보여주죠? 하지만 어..아 12분달이 메타 12분달이 12분달이 메타로 개망했죠? 하지만 다음판에 얼음 메타로 완벽하게 이 게임 클리어하는 누가 승자죠? 제가 승자죠? 아니죠? 맞죠 맞죠? 벌써 8분 남았어 얼음 없어서 X됐죠? 얼음 없어도 잘 가지 얼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뒤졌죠? 아니 경험치 없어 왜 그래 경험치 못먹 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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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치 못 먹었어요 경험치 못 먹었어요 경치 없어요 GG에요 아 GG 산하 들어갑니다 이야 이 선수 12분 딸이를 13분 딸이로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못해 또또가스 그냥 또또가스 타는 마음 다 대버렸죠 20됐죠? 푹싱 으아악 20대버렸죠? 이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돼버렸죠? 20대 버렸죠? 이렇게 됐죠? 20대버렸죠? 이렇게 됐죠? 아 또또가스 결국 결국 얼음을 쓰는 모습 정말 추하고 역겹기 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음 메타에게 항복해버렸죠 아니죠 얼음 없이 이까지만 겹고 더 실례하겠죠 얼음 메타를 결국은 선택하다니 정말 추하디추한 모습 처음부터 얼음메트 하고 싶어갖고 그냥 환장해가지고 그저 그냥 귀도 빨딱 세워가지고 뭔가게든지 얼음을 해보고 싶었지만 얼음을 고르면은 시청자들에게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야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안죽어 왜 이 새끼들 대미피가 몇인가 이맘들 레벨도 못올리죠 아무것도 못하죠 그저 도망만다니는 도망자 인생 하지만 얼음을 미리 선택했으면은 훨씬 좋았겠죠 탄이 터지면서 얼음이 얼음으로 그냥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지도 않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저 도망만 뱅글뱅글뱅글뱅글도는 뱅뱅 인생을 택하다 5분다리에 드디어 보스가 나와가지고 대가리 깽 대가리 쳐다볼거고 대가리에서 팍스 나면서 K.O. winner est singing caught 예아 이렇게 되겠죠 목이 리셋이 되나 양육을 존하게 쳐다놨는데 안죽지 왜 이렇게 내겠죠 하지만 얼음도 못얼리죠 그저 냉동고 냉장고 밑에 있는 아 냉동고 열었더니 얼음이 하나밖에 안얼렸어요 얼음으로 몹들 그냥 얼음 마사지 살살살 돌려주고 있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자아 죽었어요 자 이제 5분 때 5분 때 5분 보스 나왔어요 5분 보스가 드디어 죽이러 오고 있어요 5분 보스가 죽이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5분 보스 등장 야 또덕아스 나왔어요 또덕아스 나왔어요 또덕아스의 강력한 버블껌 풍선껌 갑니다 또덕아스의 파워 야 5분 3분 성현 야 15분 30분 15분 30분은 벗어나면 아 15분 30초 지위까지 벗어버렸잖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K.O. 위너리 이즈 생애인 커부츠 오케이? 10분도 못 버텨 이게 내일 한 판 더해 내일 한 판 더해 알았지? 내일 한 판 더해 내일은 내가 깨주겠어 아 지금 여기에서 또 공략 검색하죠? 공략 검색해서 얼음 메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저 추한 모습 추하디 추하죠 뽀떼! 고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갈게요 위너 이즈 생애인 카우트 루저 이즈 파킹 랍 브쓰 rotten K 어 수고하세요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봐요 저녁에 봐요 빠잉 방금 оф 크흐흨흩 explicit 감사합니다.